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기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배 참여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 주제에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읽었던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어떠한 하나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지 또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라는 내용을 정의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사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키, 핵심 포인트는 적절한 시기 영어로 proper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맞춤된 아주 적합한 시기, time 또 경우, situation이라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봤을 때는 거기 보시면 circumstance라는 환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을 보면 어려서부터 쭉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을 휴먼 그로스라는 픽처가 하나 있는데 거기 보시면 태어나서 기고 또 걷고 그 다음에 중고등, 초중고등, 대학교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나이, 또 노후의 나이,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나이 그 여정에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 방황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고대 철학자들도 인간의 존재성과 존엄성, 더 나아가서 목적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는지라는 질문들을 항상 하였고 지금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그들의 삶을 어떻게든 더 나은, 개선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여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환경에 주어지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또 누리고자 하는 그런 기회겠죠 이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어떠한 기회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여정에서 나이별 분포대로 봤을 때 경험하는 기회들이 이전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를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순간,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안에서 라는 단어겠죠 또는 내가 지금 현재 학창시절 안에서 나의 주부 생활, 부모된 생활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노후된 생활 안에서 어떠한 기회를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회를 앞으로도 추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계에 있으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그 픽처를 돌아가서 봤을 때 부모님들은 현재 대략 열심히 뛰시는 40대, 50대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대, 50대에서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을 때 돌아봤을 때 초, 중, 고등학교 시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좀 더 나였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기회를 누렸어야 되라는 후회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잔소리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보니까 이르면 안 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래에 대한 건 뭐냐면 부모님이 했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상황과 환경은 아이들의 상황에서는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은, 자녀 교육은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처럼 될 수가 없죠 이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분들, 우리 목회자분들 어떠한 기회를 삶 속에서, 이 여정에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추구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도전에 우리는 항상 두려워합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대로 또 초, 중, 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또 대학생은, 청년들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특히 새로운 것을 접할 때 먼저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댈 자를 먼저 찾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나이가 벌써 50이 넘어갔는데 우리 부모님이 벌써 거의 80이 다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모님을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부모님을 아마 천국에 보내신 분들은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그런 마음을 분명히 의지할 때를 분명히 생각하실 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른뿐만 아니라 노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새로운 도전에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어진 그 기회가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러한 그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기회를 경험하였는데 오늘 네 가지 기회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기회는 야망의 기회였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와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인스라엘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 군사적으로 로마의 식민주로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은 원했던 것은 국가의 독립이었고 정치적인 독립이자 경제적 독립이고 군사적 독립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그들은 열성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생겼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열성다운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독립군으로서 그들은 계속 적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동안 어느덧 그들이 들었던 소문은 예수라는 단어였고 예수는 능력을 행하였고 기적을 행하였고 어떻게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줄 수 있는 희로나는 영웅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야망 꿈꿨던 조국 꿈꿨던 그들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그들은 더욱더 갈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열성파였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 같은 제자들은 영적 지도를 통한 그들이 어려운 현실에서 해방되어 번영의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회를 꿈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 속에서 예수를 통해서 영적으로 좀 더 나은 영적으로 번영될 수 있는 그러한 후세의 그 삶을 또 추구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망, 자기를 향한 그런 기회를 꿈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께서는 바로 천국의 메시지를 전파했고요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와 매일 통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인해 그들이 추구했던 모든 기회가 성취가 아닌 바로 좌절 또는 실패라는 좌절의 기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 메시아는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따라가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결국은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야망을 포기하고 그리고 좌절의 그 모습을 가운데 그리고 갈 수 없는 곳 어떻게 보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번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갖고 있었던 꿈, 야망,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기회를 그들이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포기의 기회 가운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의 기회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적절한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만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께서는 만나셨을 때 그 장면이 2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진 일은 이러하니라 이 디베라라는 호수는 바로 갈렐리카 호수의 바로 서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제자들에게 그분의 모습을 처음 나타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그런 귀한 곳이었습니다 다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증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파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지시하시고 만나 주신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베드로라는 사람과 도마와 그 다음에 나다니엘과 또한 여러 제자들이 함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좌절의 기회와 낙심의 기회 더 나아가서 희망을 포기하는 그 기회의 가운데 예수께서는 디베라 호수에서 직접 찾아오시고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세 번의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또한 듣는 제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의 사건들의 사진들이 픽처들이 분명히 지나갔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야망 예수를 통해서 누르고자 메시아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권력자 군사적인 권력자 또한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는 드리머라는 단어로 쫓아갔던 그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허무하게 십자가 달려 돌아간 그 예수를 통해서 좌절하고 그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은 토이스가 없다고 돌아왔던 그 고향에서 포기했던 그 순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의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세 번의 같은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수치심과 자존감과 또한 창피함과 더 나아가서 너무 죄송함이 함께 교차하면서 나중에는 근심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그러한 아이다 주시님께서 아실 아이다 라고 하실 때 예수께서는 같은 대답에 반복된 표현으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베라오스에서 만남의 기회를 제자들은 경험하였습니다 다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이제는 야망의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기회를 찾았던 성공의 예수가 아니고 구세주의 예수라고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청지기의 사명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하노니 이 말씀을 갖고 너희들은 나가서 말씀을 전포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고 더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운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절실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수께서 온 그 순간까지 전적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기에 그들은 후회 없이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두려움 없이 그들은 순종하며 순교화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오 오늘 예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였던 그 질문에 대한 고백과 헌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스무 살 때 갔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20년 정도를 미국에서 공부하며 일하며 그리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교를 가겠다고 마음을 간 적은 없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상황을 그렇게 환경을 주셔서 그리고 신학교를 갔었습니다 한국에서 2년 정도 다니다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교, 석사 MDB, 모키학 석사, 신학 석사 이렇게 하면서 PhD라는 그런 과정을 플로어 신학교에서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참 부족한 얘기이지만 신학생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야망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학위를 잘 받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큰 교회의 목회자 또는 내가 원하는 목회를 꿈꿀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서너 백 간끼리 참 부담 없이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공부의 기회를, 신학의 기회를 하나의 내가 이루고자 하는 야망으로 어떻게 보면 그 발판으로 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에게 있어서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개척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34살에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 원치 않는 상황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게 됐습니다 많지 않은 성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어른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참 그래도 나름대로 잘할 거라는 생각으로 교만함으로 있었던 것 같고 그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성도분들이 점점 점점 줄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교회 안에 네 분이 있었고 그 안에서 서로 돈 거래가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분열을 대는 그런 현상도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갔을 때 성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 주일날을 놓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날 이후에 제 자신을 보면서 아, 나는 참 별게 없구나 아, 나는 그렇게 큰 나라를 봤었는데 나는 정말 평범의 평범이지만 더 못한 그런 목회자구나 라는 좌절, 실패라는 단어를 제 머릿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하나라는 그 숫자로 인해서 그것이 나한테는 평가의 기준이 됐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내가 꿈꿨던 야망이 내가 생각했던 신학, 목회가 인간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영혼보다는 겉의 모습을 참 많이 봤다는 것을 제가 부족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의 기회였습니다 매년 저는 아르조나라는 뜨거운 사막 지대입니다 그곳에 선교를 갔었고 그리고 인디언들, 흔히 말하는 보호구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인디언들은 백인들이 미국 사회를 처음에 들어가서 백인들이 있었던 땅이 아닌 인디언땅이었는데 백인들이 가서 계속 쫓아내면서 동부에서 서부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막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고선 거기에 인디언보호구역이다라고 그래서 덩그러니 쳐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멋진 박물관을 세워놓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가서 보면 40도, 흔히 말하는 40도가 넘는 그 정말 불모지에 그냥 덜고서니 판자집 하나 또는 어떤 텐트 하나 주고 세금 공제해 주고 그리고선 카지노라는 갬블링하는 곳을 부족끼리 운영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 안에는 마약과 또한 성적인 물란과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공부보다는 물질에 찌든 그리고 40도가 넘는 곳에서 먹을 게 별로 없는 계속 정품만 햄버거나 단 것만 그런 거 먹다 보니까 대부분의 인디언들은 당뇨병으로 유전으로 일찍 사망하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인디언보호구역은 꿈이 없었습니다 인디언보호구역은 그 안에는 어떠한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인디언 학생들이 그곳에서 나가고 싶은 그런 삶을 항상 생각을 가졌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성교사님 한국계, 미국계 성교사님이 그곳에 전념하는 그분을 제가 만나게 되었고 10년간 매년 1년 2회씩 여름하고 겨울에 가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가서는 별거 없습니다 가서 땅 파고 그리고 건물 지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줄 거 주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이 양육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조금 난 자라고만 보고 경계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5, 6년이 지나면서 그때부터는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고 그가 7, 8년 가면서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를 함께 운영하게 되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성가대가 팀이 와갖고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종족을 다니면서 저희가 선교를 했었는데 아르조나뿐만 아니라 그 네바다 위쪽에 보면 그랜 캐니언 쪽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가보면 온도가 많이 적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텐트에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하는지 기억이 납니다 그게 벌써 한 대략 25년 전의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너무 더웠고 그 텐트에는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가대 분들이 오셔서 영어 찬양도 했지만 어느 날 한 분이 한국어로 한국어로 이 찬양을 솔로로 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여 도와주시기를 바라래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 찬양을 그분이 하시고 한국어로 찬양을 하셨을 때 많은 인대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제가 경험했던 그 기회 복음의 기회 아 참 내가 헛된 야망을 쫓아왔구나 신학이란 영어란 공부는 주님의 종으로서 참 잘못 살아왔구나 한 명을 놓고 설교했을 때 부족했던 나의 모습이 참 부끄럽구나 그 찬양과 함께 많은 인대원분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면서 많은 선거대원들과 함께 어우르면서 허구하면서 울면서 함께 찬양했던 기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저는 다시 사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위가 아닌 야망이 아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인대원들이 살았던 그 광야 물이 없었던 척박한 그 광야가 많이 광야가 아닌 우리의 삶 자체가 경쟁과 또한 오늘 오늘 살아가야 되는 생존과 더 나아가서 두려움의 연속의 코로나 안에서 미래를 봐하지 못한 이 가운데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뜻은 미드바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체험하는 시간이자 장소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야망과 좌절과 포기와 여러 경험 가운데 예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 주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여러분 우리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시청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뉴스는 다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우리 뉴스를 키면 좋은 얘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신문도 마찬가지 헤드라인 뉴스에 항상 확진자 폐업 학교의 아들을 못 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걸린 사람들 나도 걸릴까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과 어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기회를 어떻게든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뉴스들은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를 들이지 않는 기독교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규모가 축소가 돼서 한 개의 외계당 교인 수 51명으로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회는 더 감소되었고 그리고 신앙은 더 악화되어 계신 교인 29.5%가 이러한 신앙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정 이 교회마다 힘들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만여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좌절과 포기 가운데 우리가 간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예전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행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노크하고 계십니다 내가 드러워하고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를 만나고자 그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향한 간절함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향한 절실한 기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 가운데 그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했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영혼을 향한 기도함이 있었습니다 필리포스 4장 16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로니카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더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 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사도 바울이 누렸던 삶은 우리가 오늘 누렸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 지라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을 내일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가 예수를 선파하는 순간 유대인한테 돌을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은 핍박으로 순교당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했던 그 교회의 교인들이 보내줬던 작은 그 선물에 헌금에 후원에 기도에 그는 고백이 내가 가진 것이 풍부하느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너라 그가 고백했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세웠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바울을 향한 기도와 또한 후원이 큰 끊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또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신학 교회 성장 교회 신학자들은 교회 성장에 가장 중요한 성경 챕터는 사도행정 2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절대로 물질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의 모임에 기도에 그들의 헌신에 이해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 놀라운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이곳에 녹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에 왔을 때 그 숫자가 날마다 더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들의 삶이 그렇게 윤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강구했던 기회는 말씀을 읽고 말씀의 훈련 받고 같이 나누고 남을 흉보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연령별로 분포되어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나이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성가절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느 곳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 항상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그 기회 항상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을 했을 때 그 섬길 수 있는 기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가 예수 구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영원히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회자 여러분 지금 어떠한 기회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어떠한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십니까 나의 야망 나의 좌절 나의 포기 이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아내가 남편이 내 자녀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의 양이니라 내 양을 이곳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먹이고 그들을 후원하고 더 나아서 그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도에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며 모여서 간과하고 모여서 격려하며 모여서 주의 사랑을 더욱더 나누는 예담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육신과 영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는 내잔이 넘친 아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코로나19 환란과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분들 교육자분들께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매일 삶 속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경험하는 그 삶을 누리면 이번 한 주가 2022년 코로나를 떠나서 앞으로 더 어려운 고난이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의하는 멋진 승리된 하나님의 축복받은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